또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속도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속도전을 특히 이 세 정상이 사실상 속도전에 지금 목을 매는 이유가 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하는 이 내부에 반란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확 가야 되고요. 북미 회당까지 빨리 빨리 가야 한다. 이제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현대 전망은 하원은 아마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러시아게이트 수사를 하는데 정보위 같은 데에서 약간 막아왔어요. 공화당이 지금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히 풀릴 수가 있고 하원에서 과반만 넣으면 일단 탄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몰릴 수 있다. 그렇죠. 탄핵이 물론 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절대 안 될 테지만 일단 탄핵을 하원에서 진행을 해서 통과가 되면은 신물대통령을 좀 지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구해야 하는. 그러니까 전체 정병이. 트럼프 대통령을 꼭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8, 9월에는 뭔가 갈시는 성과가 확 나와야. 이번에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 인질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상징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협조해 줘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본 게 뭐냐면 남북이 주도가 됐을 때는 모든 국가가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남북이 싸울 때는 우리가 완전히 주변화되는데 남북이 뭔가 잘 될 때는 그래서 북미라는 것이 뇌간이지만 뇌간을 지나간 다음에는 이 속도전을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확 기정사실화 시켜야 된다고요. 통일보다는 평화를 먼저 얘기해야 되고 주변국을 안심시켜야 된다. 주변국이 우리가 평화로 가는 게 그들한테도 이득이 된다는 걸 설득해야 된다. 낮은 양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이슈를.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